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중혜 전낭매입니다. 오늘은 내가 지금 송중혜수육장에 있습니다. 송중혜수육장에서 지금 연을 날리고 있습니다. 자 한번 나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걸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 지금 카메라에 제대로 들어오려나 모르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제가 앞에 나가서 제가 앞에 나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백성강에 지금 연을 길에 타올다 가지고 나섰을 지금 보자 나섰습니다. 자 올라가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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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러분들 에서장에 손님도 꽤 많지요 여러분들 있을까요 네 네 예 완전히 전부 다 스팅하는 상태입니다. 연을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좀 맛있다고요. 여기는 좀 맛있답니다. 자 밀로 이렇게 연을 대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이 너무 높게 올라가서 지금 제대로 잡히겠다 잘 모르겠습니다. 예, 숙행한 산들 많습니다. 여름다. 아, 진짜 많다.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렇게 헬스욕장에서 헬스욕장에서 이렇게 지금 연흔 난리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연흔 난리 보고 있습니다 와아아악 잘 보였습니다 네 여기가 만하도록 하얀 센터